흰색. 앞으로 와보세요. 앞으로 와보세요. 큐레이트 한가요? 아니요. 도슨트요. 도슨트 모르시죠? 도슨트가 뭐야? 모르겠는데요. 자꾸 훼손해지는 사람. 남자친구 있으세요? 네. 형인지 얼마 안 되셨어요? 형인지 얼마 안 됐어요. 5개월. 현실에 구경하다가 우연히 뭔가 남자랑 여자랑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? 많은 것 같아요.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. 일단 표적을 정해서 어떤 작품을 하나 오래 보고 있으면 같이 자유를 오래 보는 식으로 서 있는 거죠. 왜? 괜찮은 것 같죠? 라고 먼저 말을 걸 수도 있고. 그렇지. 얘기하기는 수월하지. 그렇죠. 그렇죠. 거기 작품을 구입할 수도 있어요? 저희는 비영리 단체라서 그걸 구입은 안 돼요. 그렇군요. 그러면 잘됐다. 잘됐다. 왜냐면 작품 마음에 드시면 제가 좀 사드려도 될까요? 한번 긴말로. 그래서 물어봤는데 아 저희는 팔지 않아요? 그러면은. 아 다 떴네. 무조건 계속 그멘트를 날리는 거예요. 무조건 비영리 단체가 주체하는 미술관으로. bili어! 진짜. 결국에는 또 guing shit 중에 effectivement result.